Yeah, 약속 장소는 11시 11분 11번가 나를 보고 싶은 You can see me on top If you show me the money I'll be there ASAP 광고 촬영만 해도 얘기 여러 때 있네 TV 출연은 잘 안 해 한 번 했다 하면 빅 거래 잘못 안 해 슈퍼카를 타고 다니지 계속 말해 난 여행이 안 해 랩스토어 눈치 볼 것 없이 항상 찍혀낸 스타일 11번가에서 성사된 빅듀 I did a show me the money collection 도와주 도와주